아 내일이예요? 잘갔다오세요 화이팅 못받아 건강이 최고서입니다 아니 서포트 오르날냐고 상대 데프트마타인데 아니 오르날래 근데 데프트마타인데 어떡하라고 똥 좀 싸겠다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어쩌라고 너 있어서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불행중 다행이야 너 있는게 어? 그니까 너 있는게 다행이라고 와 둘다 근데 드럽게 한달 게임 진짜 저렇게 하고싶나? 아니 케이틀린을 하고싶을까? 난 그게 궁금한데 아니 케이틀린을 하고싶을까? 난 그게 궁금한데 헤헤헤 헤헤헥 춤은 귀엽네 둘 다 헤헤헤 안녕 안녕 빠르구나 오르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 2 3 4 1 2 3 4 2 3 4 이런만해 아아 왜 이렇게 애만나지 이게 왜 이렇게 애만나 왜 이렇게 애만나 이게 하아 아 뭐야 요 크리가 터지네 나이스 흠흠흠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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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봐줘 헝석 그만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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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찐따룸 보여줘 헝석 찐따아 찐따룸 나이스 나이스 헝석 다운 헝석 다운 헝석 찐따아 찐따룸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 뭔 소리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난 너 믿었어 뭐아 나 나이스 내건 마드리 가비 루아 양 고생했어 나랑 같이 너무 좋아 틴 땅 봐 사실 그때도 알고 있었던 그 커질 듯한 감정 난 아직 빛 betting 마는 못 잊었어 아 트위치 할걸 루아 양고기 웃케이 제가 평소에 삶을 좀 안좋게 살았나봐요 나도 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잔뜩 나있지? 아니다 그래 딜좀 하게 냅두자 해야지 야 헌서 뭐해 왜 게임 그런식으로 해 아니 세명이나 아줌찌이면 적당히 해야될꺼야 적당히 나 만나서 다행이야 아 다행이였는데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후 1등이 무슨 1등이냐 재밌게 하자게 네 아... 내가 1등을 어떻게 찍어 재밌게 하자 재밌게 김혁규 죽이러 가야겠다 같은 팀 되면 그냥 개트롤 해야겠다 진짜 개트롤 할 거야 이거 안 되겠어 같은 팀 되면 그냥 부셔버릴 거야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